건너편에 살고 있는 꼬마를 카메라로 훔쳐보고 있는 마빈 꼬마는 비닐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비둘기를 발견하죠 비둘기의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고 놀라 뒷걸음치는 꼬마의 뒤로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꼬마는 마빈의 시야에서 벗어나버렸죠 인기척을 느낀 꼬마 꼬마는 공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영화 개망한 바퀴벌레 인간 미믹 3편입니다 어렸을 때 바퀴벌레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었던 오늘의 주인공 마빈 그 후유증으로 살균된 방에서 생활하고 있죠 마빈의 취미는 이웃의 사진을 몰래 찍는 겁니다 마빈은 로지와 함께 나가보죠 어젯밤 봤던 꼬마의 실종 전단이로군요 마빈은 플래시를 사용해보는데 하수구에 정말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빈은 하루의 대부분을 이웃을 도출하는 데 보냅니다 새로운 이웃이 온 것 같군요 새로운 이웃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마빈 마빈은 실종 전단을 로지에게 보여주죠 하수구 아래에 있었던 곳의 정체가 무엇인지 곤충 동암을 이용해 찾아보려는 마빈 비슷한 사진을 찾은 것 같군요 마빈은 어김없이 짝사랑하는 카르맨을 한번 봐주고 새로운 청소부도 살펴보는데 비둘기를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청소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로지는 약국인 남자친구 데스와 함께 각종 약을 섭렵하는 중입니다 바퀴벌레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심의 몸이 약한 마빈 로지가 카르맨을 데려왔군요 마빈이 도찰한 이웃들의 사진을 보곤 매우 놀라는 카르맨 그 순간 로지의 남친 데스는 연령을 가지지 않고 약을 팔고 있죠 그때 무언가가 하수도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청소부 같군요 마빈이 필름을 가지러 간 순간 사건이 벌어지죠 피를 뒤집어 쓴 데스 피투성이가 된 데스에게 괴생명체가 접근하는군요 그렇게 데스는 데스가 되고 말았죠 이 모든 걸 목격한 마빈과 로지 청소부를 만나고 온 경찰 다시 도찰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있는 마빈 마빈의 어머니와 경찰은 그새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용 진짜 크지 않네요 네 의심되는 청소부의 동태를 잊지 않고 살피는 마빈 청소부가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에 피를 묻힌 청소부 다음날도 어김없이 카르멘을 찍으며 힐링하는 마빈 청소부는 뭘 하는 걸까요 그렇게 꼬마의 집을 찾은 로지와 카르멘 이미 그 꼬마의 집은 누군가의 습격으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죠 카메라로 꼬마의 집을 보는 마빈 그 틈을 타 카르멘과 로지는 청소부의 집으로 향하고 마빈은 새 박사의 집에서 또 다른 청소부의 형체를 발견하죠 한편 집에 복귀한 이웃 세 박사는 그 생명체에 의해 공격을 받고 맙니다 누굴까요 마빈은 경찰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미상의 사람들이 경찰에 모아드리라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사진들을 가지고는 경찰에게 가죠 경찰은 마빈의 사진을 보곤 매우 놀랐습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는 카르멘을 찾은 로지 경찰의 부하들이라 판단했던 이들에게 뭔가를 넘기려는 청소부 마빈은 집안에 있던 서적을 살피던 중 청소부의 정체가 휘슬러 박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편 마빈의 얘기를 듣곤 미상의 인물들을 찾아나선 경찰 경찰을 향해 하수구에서 뭔가가 접근합니다 경찰은 그 자들을 발견하고 조사하러 다가가 보는데 사람의 형체란 그것들은 진화한 주다스 성충들이었죠 한 놈은 경찰을 맡고 또 다른 놈은 이웃 주민을 맡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마빈 주다스 성충들은 사체를 끌고 가죠 충격에 빠진 마빈은 카르멘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로지와 카르멘은 휘슬러의 동태를 살피는 중이로군요 뭔가를 사람들에게 건네곤 거액의 현금을 챙기는 휘슬러 이들은 물건을 열어 확인해보는데 그 냄새를 맡곤 주다스 성충들이 돌아섭니다 서둘러 돈가방부터 챙기는 휘슬러 주다스는 이 광경을 엿보던 로지와 카르멘 옆을 지나가려 하는군요 주다스는 냄새의 방향을 찾아 서서히 걸어가는군요 접근하던 주다스를 목격한 로지는 카르멘을 구하려다 그만 복근이 타공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차 안으로 피신한 휘슬러 코트 안에 품고 있던 비둘기 사체를 꺼내 피를 묻혀 멀리 던지죠 주다스는 피 묻은 비둘기를 따라갔군요 쓰러진 로지를 발견한 휘슬러는 로지를 향해 다가갑니다 로지를 미끼로 사용하려는 휘슬러 트렁크에다 가둬버리죠 카르멘도 청소부에게 잡혀버렸고 마비는 급하게 경찰에게 연락을 취하는군요 로지의 피냄새를 맡고 주다스들이 돌아왔습니다 로지를 노리는 주다스들 갑자기 서로 간 대화하는 것 같더니 다른 방향으로 잽싸게 날아가 버리죠 청소부는 마빈을 찾아왔습니다 냄새를 참지 못하는 마빈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주다스 냄새에 급격하게 반응하는 마빈 마빈의 엄마는 주다스의 습격을 받고 말았고 휘슬러는 불을 피워 주다스의 진입을 막습니다 입구는 막았지만 피냄새를 맡은 주다스는 어떻게든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저의 산 비디오 영화 총상을 입고만 카르멘 주다스는 휘슬러에게 달려들고 휘슬러를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부상 입은 카르멘을 베란다로 대피시키는 마빈 휘슬러는 사망했고 주다스가 휘슬러 사체에 미쳐있는 틈을 타 알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빈 문제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오븐의 수컷 주다스 알과 자신의 산소통을 가득 집어넣어 폭파시키려는 마빈 오븐이 착동됩니다 마빈을 향해서 주다스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군요 서둘러 냉장고로 숨는 마빈 오븐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주다스의 공격에 신체 곳곳이 타공되고 있는 중인 마빈 마빈의 피냄새를 맡고 온 주다스들이 몰려듭니다 드디어 알이 폭발할 때가 되었죠 마빈은 그대로 기절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에게 발견됩니다 생존력이 강했던 로지도 복부가 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이번에 회복 중인 마빈에게로 생존한 카르멘이 방문합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보신 분들의 손을 잡아 드리죠 잘 버티셨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는 왜 만든 걸까요? 정말 화가 나네요 이 영화의 제일 큰 장점은 영화 시간이 다행히 70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70여분이 700분 같았지만요 이 영화는 적극 비추천드리며 풀타임으로 보신다면 하루 컨디션을 크게 망칠 수도 있으니 잘 거르시라고 리뷰를 만듭니다 1편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빠르게 망한 이 시리즈 말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무리뷰 기무였습니다 2편의 영광은 시간에 대신 발 reminds ich proudly 감사합니다.